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이 의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권양숙 여사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출마 결심을 전했습니다.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회와 미래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.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기회와 미래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.